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오 이름은 하가리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왁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사람 하가를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예수에 미친 바울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미쳐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세상 것에 미치지 않고 오직 예수에 미쳐 살 수 있도록 은해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이 새벽에 나온 성도 여러분,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이제 138에 완전 미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에 제대로 미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가 예수를 전염시킨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강단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깨끗하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은 공회 앞에 가든지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성난 유대인들 앞에 서든지 그리고 아그리빠왕 배수도 총독 앞에 서든지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바울이 아그리빠왕과 배수도 총독 앞에서 자신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모습을 간증하면서 복음 전했듯이 우리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일에는 우리 전교회적으로 237 다민족 페스티벌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단임 목사님이 또 선포전도를 하셔서 많은 다민족들이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지교회 현장에서 지교회당 현장에서 정말 강단의 방향 따라서 이렇게 캠프를 하고 또 새생명 초청 주일 이렇게 또 사협하면서 하나님이 지역에서만 다섯 명의 다민족을 이렇게 교회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달 새생명 캠프하면서 두 명을 보내주셨고 지난주에는 또 세 명의 세 분의 우리 다민족을 보내주셔서 중국인 두 분 그리고 지난주에는 페루 한 분 브라질에서 두 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 후속 사협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지속적인 다락방과 후속 사협과 그리고 10월 달에도 계속될 지역별 또 새생명 초청 캠프를 놓고 기도로 준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는 CVDIP 망대를 세운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커버넌트 언약은 뭐였습니까? 바로 사도행정 9장 15절에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영혼 구하기하여 택한 그릇으로 그 언약 잡고 이제는 그걸 구체적으로 비전으로 잡은 것이 1, 2, 3차 성교행이었고 그리고 로마 보금화였고 그걸 더 구체적으로 드림으로 꿈꾼 것이 바로 가이사 황제 앞에 상소해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가서 보금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도전한 것입니다. 결국 이제 감옥에 안 갈 수도 이제 체포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CVDIP를 세우는 삶을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상소를 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2, 3, 7나라 5천 종족 보금화라는 커버넌트와 비전을 붙잡고 3인 1조의 드림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로 이미지하면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바로 바울이 했던 고백이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바울처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당당하게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정말 예수의 미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냥 내가 당장 오늘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떠들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될까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에 은혜도 못 받고 찬양도 막혀있고 이런 분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수의 미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배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 내가 찬양하면 돼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안 하잖아요. 찬양하면 돼요. 내가 찬양 시간에. 그리고 내가 훈련의 자리로 나가면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본부에서 화요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훈련의 자리에 갔을 때 얼마나 이 뜨거운 찬양과 이게 참 진짜 예수에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나가고 내가 말씀에 은혜 받고 예배 훈련에 은혜 받고 찬양을 누리게 되면 예수에 점점 미쳐지는 거죠. 우리 교회의 어떤 음악 전문인 집사님이 굉장히 인상 깊은 말을 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찬양대가 찬양대 이렇게 석에 섰을 때는 입을 다물고 있어도 찬양하고 있는 거래요. 꼭 입 벌려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찬양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내가 겉으로는 티가 안 나도 계속해서 24 오직 예수를 누리는 지저스 매니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내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언약을 받은 아브라미 갈대우를 떠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 하나 갖지 못하자 이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증거를 구했죠. 도대체 이렇게 언약 주셨는데 나에게는 10년이 지나도록 자식 하나가 없는데 나에게 좀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이제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짐승을 반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이제 당신이 나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죽게 된다라는 그 언약인데 그 짐승을 쪼개는 그런 언약 속에서 횃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횃불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장차 너로 말미야마 이제 많이 번성하게 될 자손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하다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이렇게 창세기 15장에서 다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확인 받았는데 집에 다시 와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막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니까 어때요? 현실이 똑같죠? 아브라함도 실컷 하나님이 증거 다 주셨는데 집에 가보니까 자기 아내 살해는 투덜두덜되고 있고 여전히 자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실 앞에 갈등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의 망대를 다 무너뜨리고 믿음의 망대를 세우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본문 1,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살해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사람이요 이름은 하가리라 살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왁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노라하며 아브라함이 살해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무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증거로 또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횃불언약도 보여주셨는데 이제 여전히 자식 하나가 없는 현실 앞에서 아브라함과 살해는 점점 더 초조해지고 이제 불안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정말 성취되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면서 불신앙에 사로잡히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인본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살해는 자신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이 낳은 자식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다시 묻고 갈등할 때 네 몸에서 낳은 자녀가 네 상속자가 될 거라고 분명히 다시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본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율법의 눈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살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정한 죄를 범한자들 아닙니까 특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뭐 예언의 말씀도 주시고 뭐 보여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다 보여주시기까지 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결국 조급함과 불신앙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인본적인 생각을 하고 살해가 제안을 할 때 내 몸종을 당신에게 보내겠다고 할 때 아니라고 아니요 분명히 나에게 언약을 주셨소 해야 되는데 그대로 살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만 것입니다. 이런 실수투성의 죄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이끌어 나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투성이 실수 많은 모습들을 자꾸 성경에서 보여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니겠냐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냐 그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열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이 십자가의 피로 다 사암받았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발판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지속적으로 전도 성교의 사명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실수했어도 넘어졌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 문제는 다 끝났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절대망대를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본문 3,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국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벌어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난한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이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결국 사례는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처벌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했는데 하갈이 바로 임신을 했어요. 이렇게 임신을 하고 나니까 이 하갈에게는 굉장히 우월감과 교만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서 자신의 여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낳은 자식은 이제 아브라함 주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언약을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굉장히 이것은 손쉽습니다.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더 큰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멸시받게 되고 조롱받게 되고 후회하는 그런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례가 의도했던 그 뜻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어떤 언약의 그런 바톤을 이어받지도 못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많은 자식 자녀를 주겠다는 언약을 바로 성취하지 않으시고 굳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짓궂다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시간을 끄셔가지고 자식 못 낳을 나이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몰아가신 것입니다. 바로 안 주시고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머리로는 안 되지. 그렇지만 나는 전능자야.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나는 성취할 수 있어. 어떤 불가능도 나는 가능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전능자 하나님이란 사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축복 주시려고. 내일부터 우리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는 불신 가족들을 품고 오랫동안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분명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언약을 주셨는데 언제나 돌아올까 내 자식은 언제나 돌아올까 우리 부모님은 언제나 돌아올까 내 남편 내 아내는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무슨 응답은 커녕 꿈쩍도 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아브라함하고 똑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낙심하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정확한 시간표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문 보고마 언약 성취의 증인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자로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오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호랫동안 응답이 오지 않을 때 절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미리 단정짓고 안 된다고 안 되는 거라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사례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자기가 딱 단정을 지어버려요.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야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이렇게 무서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완전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에 반드시 성취됩니다. 절대로 불신앙하거나 인본을 쓰는 영적 손해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이 언약 성취의 응답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테스트에 다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보고마 2, 3, 7날 5천 종족보고마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